쌀 비딱 비딱그 얍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호호호호 헐 으~~ 별수 없이 압축젝을 해야겠군 이건 압축 덱 할 수 밖에 없다 야 덱 이렇게 얇은데 무력화 다리 꺾기를 못하냐 신갱독이 김경독 어? 아니요 늑지 왼전은 산력 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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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연금 연금받는 사시빌스 사일 런트 이제 간다 저승으로 간다 나 이제야 간다 아니 아 맞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재밌음 애매한데 애매한데 애매하면선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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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기 반사 돈 줄라고 고기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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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워 결국 퍼펙트 하는구나 돈까지 잘 쓸게 오로록 어이 대단원 이쪽이다 집안에 요정 살고 있었나봐 이렇게 퍼지면 뭐가 남죠? 너도 남지 말고 나가 골생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향 기억을 안하고 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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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을 복제합니다. 아드 빠따? 쇼쉬바? 아니면 만서신경? 잼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네. 첫 드로가 없어가지고. 가방이 있어야 돼. 지금 이 꼴을 안 날려면은 첫 꼴 이제 위험할 때 나면. 으아아아 호호 센슈? 센슈? 호호 호호 음... 동땡이 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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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땡길때가 없네 아이 아이 저 넓일걸 저 에너지 땡길때가 색견네 제거 더 열심히 해야겠구만 오예 이를 택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 옥. 허접이잖아. 개허접. 반반반. 텐더그래프. 킵재생상. 버려이씨. 아 이제 진작 버릴걸. 저. 쓰잘덱이 없는거. 대충. 전략가 강화하고 나면은. 청리되는 각이다. 꺼져. 어 부적있네. 꺼지지마. 꺼져. 어. 개꿀. 근데 히히 카드 이제 필요없는데. 히히 카드도 필요없지만. 다른 카드도 필요없어. 히히 카드. 히히 카드. 히히 카드. 과연 이번 수집가는 소환을 할 수 있을까? 소환 못하는 소환사 불건전한 소환사명 아... 소환하네 힐은 어서 땡 맑고 고운 소리 빙샤 왓 왓 왓 역시 우둠이야 역시 자네야 역시 자네야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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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 아니 망단을 얻다 써 인마 아이 대단원 진짜 많이 나오네 시드네 유물 많이 볼건데 가방 하나 주면 안된 안되 마법의 수고라 고독님이 말씀하셨다 망단뻘이니까 망단뻘 나오는거 봐 엘리트 죽여서 가방찾기 물음표 밟고 감각석찾기 다쿠 감각석 감각석 쏴지러 간다 감각석 깨 감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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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박사 감각색 집중 관사 두 갠데 집중도 나쁘진 않겠는데 나쁘지 않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좋은 것만 드려요 감각석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넌 또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연금 쓸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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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황기 황기 내 친구 아닙.. 전략과 배아버릅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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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 온에 차는 전략... 아니면 폭주... 아까 그냥... 순후나 싸는 게 낫을까? 제거 200원... 폭리 취하는 상점... 폭주... 폭주... 여름엔 코카콜라가 잘 팔리니... 코카콜라 가격을 올리죠... 코카콜라 가격을 올리죠...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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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ью... 엄녀념 뭐야 넌 또 와 정비 일상이다 아이 순순아 나오지 좀 개떡같이 나왔는데 이럴거면은 유령 포션도 안되지 어 실수 위험한데 를 리트 해야 될지도 attack Well beat 어 샤부 쩨 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8 29 30 30 30 30 30 30 31 31 31 31 32 32 3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기... 사기를 당했어.